네, 오늘도 4가지 기업 함께 살펴보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실적을 통해서 수요가 어디로 몰리고 있는지 확인할 수 있는데요. 먼저 오늘은 LG화학을 살펴보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LG화학이 일본의 도레이와 합장을 해서 헝가리에 1조 원대 규모의 분리막 공장을 짓겠다라는 소식이 어제 들려왔습니다. 조인트 벤처를 설립을 해서 유럽 시장을 조금 공략하겠다라는 의도가 엿보인다라는 코멘트가 나오고 있습니다. 특히나 LG화학 측에서는 축구장 60개 규모의 부지를 확보했다라고 밝히면서 시장의 기대감이 올라가고 있습니다. 여기에 더불어서 이제 LG에너지솔루션 상장에 대한 이야기까지 함께 나오고 있습니다. 증권가 측에서는 현재 리콜 악재를 이제 털었다라는 코멘트까지 내놓고 있는 상황인데요. 가급적 빨리 상장을 하겠다라고 LG화학 측에서 밝혔고 증권가 측에서는 경쟁사 CATL과 비교를 해봤을 때 기업 가치가 100조 원대가 전망이 된다라는 아주 긍정적인 의견을 남기기도 했습니다. LG화학 관련해서 주가 흐름 따라가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어서 두 번째 기업은 SKIT 테크놀로지입니다. 오늘 실적을 발표를 하게 되는데요. 일단 긍정적인 뉴스가 계속해서 들려오고 있습니다. SKIT 테크놀로지 같은 경우에는 폴란드에 분리막 공장을 중공하겠다라고 밝혔습니다. 3년 내에 유럽에서 최대 생산 능력을 확보하겠다라고 밝혔는데 3분기 실적도 좋습니다. 매출 같은 경우에는 1720억 원으로 집계되면서 전년 동기 대비했을 때는 45%의 성장 흐름을 기록할 것이다 라고 증권가 측에서는 추정을 하고 있습니다. 4분기도 역시나 마찬가지로 실적 개선이 가능하다라는 증권사 코멘트 나오고 있습니다. 키움증권 측에서는 아주 강력한 코멘트를 내놓았는데 SKIT 테크놀로지 같은 경우에는 습식 분리막 시장에서 세계 1위를 차지하고 있는 기업이기 때문에 앞으로 주가가 상승 흐름이 나올 수밖에 없다라는 코멘트 남겼습니다. 계속해서 주가 흐름 따라가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어서 세 번째 기업입니다. 셀트리온인데요. 한 언론사 측에서는 셀트리온에 대해서 이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이제 연기금마저 손절하고 말았다라고 표현을 하기도 했는데요. 주가가 계속해서 하락세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어제 시장에서는 21만 원대에서 거래 마감했습니다. 아무래도 좀 속상하신 분들도 많을 것 같은데 어제 시가총액의 셀트리온 같은 경우에는 30조 원대가 붕괴가 되기도 했습니다. 개인 투자자들은 계속해서 매수를 했지만 주가의 하락세를 막을 수는 없었다라는 평가가 나오고 있습니다. 셀트리온 뿐만이 아니라 셀트리온 헬스케어, 셀트리온 제약까지 셀트리온 삼명제가 총 시가총액이 현재 47조 원대까지 떨어진 상황입니다. 하지만 셀트리온이 이렇게 악재만 있는 건 아닙니다. 수급도 좋지 않고 실적도 좋지 않지만은 계속해서 또 긍정적인 뉴스도 들려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미국에서는 코로나19 진단키트에 대해서 1,600억 원 규모의 공급 계약을 체결했다라는 소식이 어제 또 들려오기도 했는데요. 계속해서 셀트리온 주가 잘 체크해보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마지막 기업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가온 미디어입니다. 가온 미디어 같은 경우에는 9월 29일만 하더라도 주가가 13,000원대였습니다. 그런데 어제짜를 기준으로 했을 때요. 주가가 17,000원대까지 올라온 상황입니다. 그만큼 계속해서 성장하고 있고 수급도 몰리고 있다.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어제 장 마감 이후에 실적을 발표를 했습니다. 3분기 영업이익이 73억 6천억 원으로 집계됐는데 이는요. 전년 동기 대비했을 때 무려 98% 넘게 성장한 수치라고 합니다. 또 최근에는 가온 미디어의 자회사 K-FutureTech와 차세대 AR Glass를 선보인다라는 소식이 들려왔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메타버스와도 관련된 관련주로 또 엮이기도 했는데요. 네이버와 소프트뱅크 AI 전문회사에는 조단위의 투자가 일어나고 있다는 이야기까지 함께 나오고 있습니다. 세계 최초로는 AI 세트박스의 기술이 부각되고 있다는 이야기 나오고 있는데 신사업으로 계속해서 진출하고 있는 가온 미디어 주가 흐름 잘 체크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4가지 기업 살펴보고 왔습니다. 지금까지 4가지 기술이 부각되었습니다. 지금까지 4가지 기술이 부각되었습니다. 지금까지 4가지 기술이 부각되었습니다. 지금까지 5가지 기술이 부각되었습니다. 감사합니다.